그래서 넌 내 마누라랑 자리가 좋았냐? 어땠냐 지선호 그래서 괜찮지? 이거 왜 궁금한데? 지금 지 마누라랑 똑바로 말해봐 임마 딴소리 하지 말고 지선호 뭐지? 화끈해 개새끼 자기가 리드하는 거 좋아하더라고 알줄너도 개새끼야는 처자식 버리는 새끼 버린다 지시 안 그래? 왜 물어봐 왜 물어봐? 왜 물어봐?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나. 이거 이 새끼야. 나. 나. 내가 죽얼스. 잠시만. mapping soft. igerog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